아 잔인하다 아 부끄러워 아 꽃길만 걸으라고 땡큐 넷플릭 땡큐 넷플릭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? 영광입니다 넷플릭스 매점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죄송한데 박스 하나만 주시면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첫 입성 야 이거는 좀 영광인 것 같긴 해요 우린 이렇게 또 봐서 좋고 설레고 그러네 이거 다음 건 제가 못 읽겠어요 넷플릭스는 송중기한테 아 못 읽겠어요 넷플릭스는 송중기한테 완전 마취됐어요 I love you so much 미치겠다 나 안녕하세요 뭘 또 뭐예요 귀엽다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송중기 진짜 진하다 어메이징 아 잔인하다 어머니 맘에 찍었어 어머니 진짜 하시는 장면인 것 같은데 네 맞아 맞아요 진짜요? 미치겠는데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약 올라 무서워 엄마야 뭐야 뭐야 나 물 끓고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다 계획이 있구나 어 시간 제한 있어요 어 빡빡하시네 아 이거 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 인심 뭐야 뭐지 어 빡빡하시네 어 빡빡하시네 어 빡빡하시네 어 빡빡하시네 어 빡빡하시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